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주시 정안면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직원 10여 명이 대피하고 45살 직원 1명이 얼굴에 1에서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집진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오전 9시쯤에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직원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공장 2층 실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